Q1의 스킬 여자 제자리 스킬 여자는 제자리 스팸 이렇게 할 거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남자는 musk 여자는 오른바에 밟으세요 오른바에 제자리 여자 남자들 사이드 시작 하나 둘 건너가고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철장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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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철장맞게 철장맞게 자음을 잡는게 이제 이렇게 잡아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 2 3 2 3 퇴평 서로와 같이 앞으로 밀어줍니다 발 손이 1의 장면을 하루 종일 다음은 레슨을 좀 할께요. 여기서 끝났으면 모를게. 여기서 손을 살짝 밑으로. 하나, 계속 하나, 뻔한 세명한테 같이 있는게 느껴져요. 하나, 둘, 지원이 봐봐요. 스텝을 밟으면 걸어야 되죠. 등분도 걸어가야 되죠. 넘어가도 괜찮아요. 살짝 같이 같이. 뻑뻑한 아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뒤를 살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시작합니다. 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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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더 내려가야 되죠. 엔진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다시 수위로 가요. 마지막에 미꽃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이런식으로 계속 걸어서 정면을 볼거에요 이번엔 더욱 하실게요 넘어가서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거울에 가서 돌릴건데 이번엔 여자를 다시 돌려줘요 조금 반차인건데 여기서 넷, 넷 하고 맞고 나서 하나, 둘, 셋 이거 될거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고 여자를 반 돌리면서 셋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맞고돼서 이렇게 계속 하나, 둘, 셋 다시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둘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파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다시 가복하게 되니까 오른팔을 이쪽으로 접으면서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연습 한 번씩 해주세요 맞고 맞다가 이 방으로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넷 먼저 하나, 둘, 셋, 넷 박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해봐요 맞고 맞고 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시 시작 맞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외국어 여운 위로가 이동 여자를 밑으로 들어가서 찬들을 잡으세요 상대를 잡으세요 상대를 잡으세요 맞고 잡고 나락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르 둘, 셋, 넷 넷 연습해 보세요 이제는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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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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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걸으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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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셋. 전혀. 힙합이 올려서. 이렇게 오면 힙합이 이쪽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빼는 거예요. 전달하게 돼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빼면. 힙합이 저한테 빨리.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닥에 두고, 이다섯자가. 하나, 둘, 셋. 엠스트 남자가 있다. 외발, 외발, 탭. 완전 외발 탭. 세진. 엠스트 남자가. 그려줘야 돼. 귀여워.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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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단은 사이드 웨이브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사이드 웨이브 시작하고 넘겨보세요 약간 무릎 사이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옆으로 해보세요 하나, 둘 앉아서 몸이 좀 휘어지도록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체 배로 가게 좀 미세요 그럼 이쪽이 버티고 있죠 이쪽으로 상체를 반대로 돌리고 이쪽은 밀어서 반대 왼발을 밀어서 반대로 돌리고 밀어서 하나, 둘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 둘 둘 둘 하나 하체는 좀 하체는 좀 보세요 하체는 좀 보세요 호체를 enhancement 다운로드 가만히 Island 이게 바로 쭉쭉 다음선은 내가 안해 놓고 위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는 고정되어있고 위에만 하나 밀어주고 꽤 잘했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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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